네, 어벤져스 전략교회 6월 28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아마 서울을 지방에도 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서울 지역은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 마드리드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늘 일단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에 들어갔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겠다. 1일 날 국회를 소집해서 지금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국회 소집을 냈습니다.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참 이게 지금 힘자랑을 못해서 또다시 단독 국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워크숍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무슨 소용이 있냐. 법사위원장 주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다 여론이 모아졌대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본회의 때 막으면 되는 거고. 그럼요. 본회의 압도적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사위 때문에 굳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박홍근 원내대표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사계특위 운운하면서 아마 철음회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야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단독 처리한다고 하면 또 한 번 국민들이 아마 비난 여론이 다시 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8월 15일 광복절 특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건강상 등등의 이유로 해서 가석방 문제가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가석방 가능성이 높죠. 저는 뭐 지금 이제까지 복역기간이라든가 연령 그다음에 지금의 건강상태 또 국민적인 여론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오늘 형 집행정지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선 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아주 좀 눈여겨봤던 칼럼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유의동 뉴욕 특파원이 특파원 칼럼을 썼는데요. 살해된 국민 너무도 다른 두 나라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이 오토 원비어라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북한의 학생이 호기심 때문에 북한에 갔다가 사실 그림을 갔다가 이렇게 찍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로 해서 2017년에 가전 고문을 당해서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지 7일 만에 숨졌습니다. 그때 보면 온몸이 고문받은 흔적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뉴욕시가요. 뉴욕 메나탄 유엔본부가 그게 44번가인데요. 거기 보면 각국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들이 쭉 포진해 있는데 그게 북한 대표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대표부 앞에 도로 이름을 오토 원비어 길로 명명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뉴욕시장하고 뉴욕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고 이렇게 되면 뉴욕 대표부 애들이 자기들이 북한 대표부 애들이 주소를 쓸 때 오토 원비어 가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편물을 배달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써야지만 명함에도 그렇게 써야 되고 우편물에 써야 되고 하는데 참 이게 역시 미국이 대단한 게 이런 오토 원비어 가라고 아예 명명을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기억에 남도록 하겠다. 북한 너네들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기억에 남도록 하겠다. 이런 발상인 것 같아요. 지금 오토 원비어 같은 경우는 지금 워싱턴 법원에서 이미 5억 달러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요. 또 연방정부에서 테러 지원국을 일단 매년 해서 매년 추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내고 있고 또 여기에 오토 원비어 이름을 붙여서 북한 주민 통제 가담자들을 제재하는 법안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북한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자국민의 피해 자국민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의회 시 모든 것이 나서서 끝까지 책임 추궁하다 보니까 함부로 미국 사람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세계 테러 집단들은 미국 사람들을 건드리려면 엄청난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국가의 위험입니다. 그럼요. 사실은. 그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 피격 사망한 소각당한 이대준 씨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고 우상우 위원이 유족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언론 플레이하지 마라 했다가 항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모들은 유대계 부모들입니다. 이 오토연비아가 유대계인데요. 이 전 세계 유대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나섰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모가 온갖 언론들 또 뉴욕타임스도 사실은 소유주가 유대계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세계 언론이 알리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뉴욕시도 그다음에 의회도 정부도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앗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대사관 북한 대표부 앞에 도로 이름까지도 오토연비아를 바꾼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게 정말 선진국이 아닌가. 다른 게 선진국이 아니라 인권공호국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거.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합니까? 하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착각이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착각이 이렇게 하면 대화를 안 나올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완전히 판단 믿습니다. 오히려 겁을 먹어서 더 나옵니다. 참 그런 5년을 보냈다는 게 하고 또 지금 보이는 행태가 보면 너무나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토론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그래도 좀 아끼고 좀 옹호했던 의원들이 너 그러지 마라 제발. 이게 지금 자꾸 그러면 국민 여론 안 좋아지고 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 세우면 어떡하느냐.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는 내 길 갑니다라고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들 이제는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박지원 전 국정원당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여의도에서 솔솔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피해받는 사람처럼 쫓겨나서 결국은 가처분 소송도 하고 뭘 하여튼 다 해서 결국은 2030들 플러스 유승민 등등을 해서 결국은 정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심심시 않게 나오고 있어요. 오브가 크네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다음 총선 때 출마시켜서 정말 명실공이 자기당을 만들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 왜냐하면 지금의 행태가 그걸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도저히 윤석열 정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치겠다는 또 더군다나 총선 때 자기 정치 세력을 환호하겠다. 이런 지금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의도에 지금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본인이 원고가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검수 안박 관련해서 정말 이 한동훈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본인이 변론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한동훈 장관의 지금 움직임. 세 번째로는 지금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자의 인수위가 속속들이 지금 자료들을 대장동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데 당시에 대장동이 전혀 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고 추진됐던 그런 정황들이 담긴 문건들을 잇따라서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도 함께 여러분하고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님 보시기에 지금 이 여의도에서 나돌고 있는 이준석 신당 창당사. 이게 실체가 있을까요? 그게 아까 우리 현정님들이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최근에 솔직히 얘기하면 이준석 파도 아니고 윤해권 파도 아니고 당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고민하고 있는 여러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힘내. 지금 이렇게 고물가에 고금리에 이런 삼각 파도를 어떻게 다 헤쳐나갈 것인가. 엄청난 경제 위기인데 집권 여당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허구헌 날 말도 안 되는 집안 싸움을 가지고 악수를 한 손을 뿌리치고 또 어깨 두드리고 맨날 이런 안 좋은 뉴스만 그냥 재생산 확대 재생산되고 대통령하고 비공개 만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충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있고 당대표가 있으면 솔직히 당대표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에게. 어떻게 집권 여당 대표를 해주면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느냐. 당신이 좀 물러서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럼 그래야지 저쪽에서도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절충점도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충언을 충고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식군동 한다는 거죠. 식군동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뭐 아니 뭐 나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까지 내뱉는다. 이거는 뭐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고 당대표직에서 쫓겨난 이후 프로그램까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강력하게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겠는가. 그러면 자기는 조국도 마찬가지고 최강욱도 마찬가지지만 핍박받는 메시아가 되고 싶어요. 핍박을. 그게 예수가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핍박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게 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 또 6.1 지방선거 이 당대표가 열심히 해서 양대선거를 다 승리로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억울한 누명을 씌워갖고 그걸 찍어냈다. 핍박받는 메시아가 돼가지고 그래서 2030 이대남들을 중심으로 또 유승민 세력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흑화 흑화 흑화라는 게 건물 흑자에다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흑화라는 게 사람이 이전 말과 행동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흑화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식의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해공갈단 수준이에요. 거의 자해공갈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 나름대로 협력하고 우리 당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 나한테 지켜야 될 레드라인을 넘어설 때는 내가 흑화할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팽 돌아가지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직격하고 국민의힘에 반대되는 그런 노선을 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이런 얘기니까 이런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제 이준석 대표가 mbn에 출연해서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윤 대통령하고 친윤계 생각이 다르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게 같으면 나라 큰일 난다. 나라 걱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자기를 어떤가를 옹호하고 있다. 자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사인을 보내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 윤 대통령도 거의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이 그나마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선거 승리 때문에 본인이 꾹꾹 참고. 사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화도 확 잘 내시지만 또 이게 나중에 되면 한 번 큰 통 넓게 그냥 다 포용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왔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저런 과정을 보니까 이거는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사실은 윤핵관들이 이래저래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최근에 본인이 윤 대통령을 만나자겠다고 몇 번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제 한 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당에서 조금의 중도에 있었던 의원들이 나름대로 중재를 해보려고. 지금 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번에 윤리위에서 어떤 식이든 당대표를 하는 결론이 나오면 이게 당이 불송사납고 또 소송으로 가면 이게 오래 끌고 그러려면 당이 완전히 망가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테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좀 자연스럽게 가는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정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정말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 그래도 윤 대통령이 옛날처럼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 중재 노력이 완전히 다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준석은 나 이거 더 이상 타협할 필요 없다. 나 끝까지 간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거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지금 꼰대대, 지금 이준석. 이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정진석 부의장 바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장제원, 그 다음에 배 최고위원 등등 이런 각을 세우는 게 결국 이 당이 꼰대들이 나를 쫓아냈다. 본인이 끊임없이 본인이 지지하는 펜코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엄청난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고 거기에 지지를 많이 받아요. 간장 한 사발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간장 한 사발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선거 때 창당을 해서 20, 30대 젊은 친구들을 각 지역에 다 출마시키면 그때 예를 들어서 누구 표를 갖고 왔냐 이거죠. 결국은 국민의힘 표 갖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 윤리 때 하면 나 나가서 당창당 한다. 사실 이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협박용 성격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런 전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 내쫓으면 나 나가서 분탕질 칠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나를 중징계하는 순간 나는 이준석 용어로 흑화. 흑화를 해가지고 이거 보수의 치명적인 데미지를 안겨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갈 협박이죠. 영어로 블러핑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고요. 작년 4.7 재보궐선거 때는 이준석이 생각한 전략이 목해들였어요. 이대남으로부터 오세훈 시장이 70%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반면 이대녀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40%를 받아서 44%를 받은 박영선 후보에 크게 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녀에서 마이너스 4%지만 이대남에서는 플러스 몇십 퍼센트를 해버린 거니까 이준석이 생각한 전략이 나름대로 득표 전략으로서는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3구 대선 때 보자고요. 이대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58% 얻었지만 이대녀에서 이재명이 또 58% 얻어왔고 속된 말로 똔또이 돼버린 거예요. 남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6.1 지방선거 때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이대남의 여당 국민의힘 지지보다 이대녀의 민주당 지지가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에 낮은 편이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대남과 이대녀의 투표율을 봤더니 이대남의 투표율이 29.7%인데 이대녀는 35.8%예요. 그리고 30대 남성은 34.8%인데 30대 여성은 41.9%예요. 그러니까 2030이요. 여성이 남성보다 6.7% 투표율이 높단 말이에요. 별집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표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대남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60%를 받고 이대녀에서 민주당 후보가 60% 받아도 이쪽이 투표율이 6.7%가 높으면 그쪽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식 젠더 갈라치기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엄연한 현실인 거예요. 따라서 이준석이 믿는 구석은 있겠죠. 2030 남성 중에 자기의 광팬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충돌하니까 그 사이트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백퀴벌레. 박퀴벌레를 한자 바꿔서 배현진의 배랑 박퀴벌레의 백퀴벌레 막 부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극성스러운 조국 광팬들. 그 팬들과 비슷하나? 비슷한 거예요. 그냥 도찐개찐이었는데 조국이 그러면 현정님 민주당을 떠나서 조국당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이치라고 봐요. 또 잠시는 반짝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신문방송 나름대로 뉴스 장식할 수 있겠지만 별로 오래 못 갑니다. 이거는 일종의 나 자르지 마라고 하는 강력한 블록핑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사실은 이제 윤석 대표가 만약에 7일 날 당에서 윤리위에서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아서 당대표직을 상실하잖아요. 그럼 법원에다가 또 가처분 신청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법정 소송을 가지고 계속 질질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질질 끌 가능성. 그러니까 당이 완전히 망가시키는 예를 들어서 당대표의 권한을 만약 가처분을 인용해주면 당대표의 권한은 이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당대표의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그래야 되면 누가 이제 그 회의에 참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도장은 들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당을 공격하고 방송 나가서 씹고 자기를 갖다 항변하고 분탕질을 틀 거 아니냐. 그걸 한 몇 달 하다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벌써 지금 이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국민의힘도 완전히 이제 정말 넉다운 현상이 돼버리고 이준석은 그걸 핑계로 해서 자기 세력을 모아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내년 선거를 겨냥을 해서 또 한 번에 뭔가 쇼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떨면 최고의 지금 나쁜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마 당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최근에 오세훈 시장도 이준석하고 함께 가면 망하는 길이다. 특히 지난 선거 때 이준석하고 한 번도 공동유세를 안 했습니다. 6.1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대표하고 공동유세한 게 제 기억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연이 아닙니다. 우세훈 시장은 작년 본인이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할 때는 이준석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마워했지만 대선 결과 나온 거 보고 직업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큰일 나겠다. 그 경각심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거의 고립 상태예요. 왜냐하면 다른 걸 떠나서 하는 행태가 보면 진짜 어린애들 칭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상대방에 대한 공격 또 배현진 최고인하고 왜 악수하느냐 안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앞뒤가 다른 사람하고 안 한다고요? 참 지는 앞뒤가 같나? 참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거. 이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번 사태가 예전에 우리가 열린우리당 사태 있잖아요. 결국은 그때 호남민주당 빼놓고 열린우리당이 새로 만들어져서 창당을 해버렸잖아요. 난딩구대판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왔을 경우에 그러면 당대표직을 유지하면 당이 굴러가겠냐고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나와야죠. 그냥 있는 사람 놔두고 나와야죠. 나와서 새로 창당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이준석만 놔두고 다 나와서 그냥 창당해버리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에서 중징계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 몇 달이라도 나왔는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옥세를 지고 옥세 파동을 일으키고 하면요. 또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당원 단계에 따라서 당대표를 제명하거나 탄핵하거나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 권력 상태가 조금 잠시 갈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것은 자업자득이에요. 왜냐하면 좀 명예롭게 타협하고 본인도 한 발 물러섰다가 또 언젠가는 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그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린 겁니다. 뭐 아니면 더. 그걸 대통령을 또 이겨먹으려고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요. 그 비공개 만찬 없었다고 부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해야지. 또 마치 이선 덕권처럼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요. 몇몇 언론에서는 이준석 얘기 듣고 있었던 거는 비공개 만찬을 한 거는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굳이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논처가 나가죠. 그건 이준석 쪽의 언론 플레이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한테도 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스스로 지금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린 거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도 윤리위원회지만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원래는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원래는 23일에 경찰이 방문 조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는데 이번 주 30날 간다는 거예요. 30날 간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잠깐 간략하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요. 6월 27일. 오늘이 며칠이죠? 28일입니다.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멘티님 이랬어요. 왜냐하면 김성진 대표가 카이스트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공학도였잖아요. 하버드 대학 보니까 멘토 멘티로 만났다. 그러니까 김성진이 학생 이준석의 멘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멘티님 하면서 지금 이준석 측의 핵심적인 논리가 이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를 인멸하지. 증거가 없는데 인멸을 증거가 없는데 그게 증거인멸죄라는 게 성립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진 이 양반이 자기 형사 재판 4년 받으면서 자기도 공학도였는데 법 공고를 엄청 했대 이거예요. 엄청 했대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찾아가고 써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떤 형사 사건이 기소되지 않냐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 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성접대가 그게 무죄. 무죄를 할지라도 자기가 하지 않은 거를 또 이렇게 증거를 위조하려고 했던 그 죄는 그것과 무관하게 별건이다 이거예요. 별건이다. 꼭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게 원래 받던 혐의가 무죄. 기소되지 않거나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이 된다. 이거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예요.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분이 검사 출신인데요. 결정적으로 법률가로서 무죄를 드러낸 게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성립을 받았다는 데가 2013년 8월 15일 광복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죄로 다스리려면 알선수재죄로 의유를 해야 되는데 알선수재죄 공소시효가 7년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때 성접대를 받았다 한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에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김성진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령 조사를 해서 성접대 받은 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공소시효는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기소는 못하죠. 그럼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거지 혐의 없음 무죄 이렇게 처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사법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당윤리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징계 안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윤리위는 일반 사법적인 체계하고는 다르죠. 다른 거죠. 참고를 할 뿐이지. 그렇죠. 당윤리는 윤리대로 당헌당규에 따라서 의유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건 명백히 다른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당에 대한 명예를 실추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강욱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강욱도 예를 들어서 그 발언 자체가 무슨 고소고발 안 하고 처벌할 수 없지만 결국 당원권 정지 6개월 내린 거거든요. 이 과거는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내일 조사를 받고 여기서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하면 경찰 수사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 7일 날 어떤 시기는 결론이 내릴 텐데 사실 우리가 초대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이준석의 신당 창당 절대 성공 못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당 창당이나 국민적 지지를 본인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몇몇 소수의 20대 남자들한테 지지받고 있는 게 국민 전체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 정당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적극적인 반대층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특히 20대 여성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준석이 아주 그냥 극혐이거든요. 극혐이에요. 극혐. 그리고 20대 남자층에서도 아주 극렬한 지지자들 있지 나머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당 시도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서 분탕질 치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성과를 얻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를 정말 풀어가야 될지 참 난제는 난제입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다들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왜냐하면 적당히 이준석 대표가 명분을 주고서 해야 이쪽에 타협을 하려는 분도 더 갈 여지가 있는데 아예 저렇게 그냥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게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가 7월 7일에 결정을 내리겠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사실 무근이다. 불복하고 하겠죠. 그런데 경찰 수사는 또 경찰 수사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아이카스트 김성진 대표의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가요. 지금 증거를 한 네 가지 정도 미리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조사받을 것을요. 일주일 연기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 성상납했다는 그 증거 자료.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모레 30일 날 경찰이 조사하러 가면 그때 김성진 대표가 확보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경찰에다 제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또 판단을 내릴 거고요. 증거인멸 관련 부분은 또 증거인멸 관련 부분대로 경찰이 판단을 내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이준석이 지금처럼 가면요. 계속해서 지금 최강욱도 징계 문제에 있어서 계속 쌍디귿을 부정하고 우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중징계받는 사유가 된 거 아닙니까? 이준석도 똑같을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아니라고 그냥 잡아떼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월 7일에 중징계가 나오고 이후에 경찰 수사로도 이게 뭐가 있었구나 하는 식으로 나오면 이준석이 그렇게까지 되는데 무슨 신당을 차려서 뭘 한다? 그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봅니다. 어차크나 정치라는 게 참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또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의 이 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가 결국 또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도 지금 깨진다 만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여당이 지금 하나로 단결되어 있고 정말 잘하면 저 민주당은 깨집니다. 그런데 민자는 이쪽이 지금 허술해버리면 민주당은 안 깨져요. 왜냐하면 하나로 뭉쳐있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상대적이에요. 정당이라는 게 한쪽이 잘하면 다른 쪽은 반드시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오히려 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더 어려워지고 그것도 당대표의 저런 행태 때문에 정말 당이 거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에 참 대통령도 굉장히 고민도 많고 대통령이 뭘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당대표의 이 문제가 더 부각되다 보니까 뒷받침해 주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참 이 문제는 참 또 계속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로 저희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셨는데요. 저희들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에 대한 후원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